아 그냥 바로 가볼까요? 이젠 뭐? 프로인데 아 그냥 바로 가볼까요? 이젠 뭐? 프로인데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홍진호의 10을 진행하고 있는 홍진호입니다 첫 곡은 박재범의 믿어줄래 듣고 왔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베디와 소혜씨가 팩트체크하는 소리였습니다 아 지난 2월 4일 펭텐 방송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아 베디가 프로게이머 병에 있다고 하는 걸 소혜씨가 하도 안 믿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팩트체크를 했던 그런 거였죠 어쨌든 그때 전화통화를 한 소혜씨랑 또 오늘 만나게 됐고요 자 콩텐 마지막 날 함께하는 김소혜씨와의 진행 카카오티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패스트캠프 반올림피자샵 공무원 합격 캐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움 동탄유림 노르웨이 숲 눈 건강엔 안국건강 커스커즈 메르케 코리안 유한회사 영림원 소프트렛 5588 대리운전 쌍용자동차 티볼리 파리바게떼와 함께합니다 소혜야 티나게 리액션 하면은 내가 거실리잖니 어? 뭐하는 거야? 이거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녹음하는데 한 다섯 번 땄어